안녕하세요. 달리 부부는 지금 터키 자유여행 사이차고요. 오늘은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온천욕으로 하러 간 거예요. 이게 가장 유명한 파모칼레고 저희는 저쪽 끝에 있는 이쪽에 온천이 있다고 해요. 저희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. 래오 뭐해? 자 그럼 저희는 출발을 하겠습니다. 맘에 치워주네. 지금 준비한 데 보고 싶어요. 수고 많아요. 태워야 돼. 여기는 무료 공원이라 그래서 지금 물로 왔어요. 애들이 수련회에 같이 올 것 같은데. 우리의 위치를 누르고, 우리의 위치를 죽는다. 응. 안치. 이동. 안치고 싶어요. 엄마가.. 네. 아!!!! 안녕하세요. 안녕 미지근이요? 아니 따뜻해 아아 슈어 아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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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우선은 우리의 이름을 썼습니다! 정말 감사합니다! 150분이 되세요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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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아마도? 네! What's your name? Nami His name is Nami Nami Nice to be here too English University of Kentucky 아멜 안녕 글쎄게 해 글쎄게 해 글쎄게 해 글쎄게 해 저희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바로 코리아 코리아 피플 너무 재밌다 애들이 다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몇 명 구독했죠? 한 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다 예쁘게 좀 하고 올걸 화장도 하면서도 안왔나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을 줄이야 재밌다 고맙습니다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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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